경기 시흥경찰서는 시내 유흥주점에서 베트남인 마약사범과 불법 체류자 등 9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오늘 새벽 한 노래클럽에서 마약 파티가 열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있던 베트남인 17명을 대상으로 마약 간이 씨앗검사를 시행했습니다. 그 결과 4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5명은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이들을 긴급체포했습니다. 경찰은 마약 양성 반응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 체류자 5명을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할 방침입니다.